안녕하십니까? AMC 뉴스입니다. 1989년 새로운 의료를 향한 꿈과 벅찬 희망으로 시작한 우리 병원 간호부는 개원 25주년을 기념해 널스위크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간호사연할 행사는 미래를 향한 아산 간호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주제별 테마관인 역사관에서는 우리 병원 간호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스토리보드를 개시했으며 간호사의 아이디어 물품과 우리 병원 간호사복 변천사를 전시해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관에서는 북카페를 운영했으며 힐링관에서는 네일케어, 등마사지, 캐리커처 등 간호사들만의 힐링 공간도 마련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열린 마당에서는 간호현장을 담은 사진과 감동 수기 전시와 작은 음악회, 그리고 우리 병원의 역사와 간호에 관련된 퀴즈를 푸는 AMC 도전 골든벤 시간을 통해 간호사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본 행사에서 간호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미션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으며 선포식을 통해 간호부의 뚜렷한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또 간호의 의미를 찾아가는 간호사들의 이야기인 공감토크, 아산의 중심 간호를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공감과 치유의 시간을 갖고 간호의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간호부는 개원 25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감의 장을 열었으며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